장준우 변호사입니다 아니 우상에서 왜 나오셨습니까? 원칙에 어긋난 수사 과정이 있다면 고소할 거예요 속발력으로 하네 쇼미디아 비롯스 지금 뭐 있어요? 없죠! 없죠! 이제 날 띵을 놓치지 않으세요 스탠포드 법대를 쓰여서 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카리스마까지 경비한 퍼펙트하고 완벽한 신의 피조를 왜 이러메니? 선배 이대로 가면 나 선배 다시 남번 절대 안 봐 결정해요 Bye have a great time 이거 좋을 지 아들은 누구냐? 버노버노버노버 장군자잔 헬로우 darkness my old friend 혹시 다른 관심이 있었을까? 다른 관심? 그렇죠 맞죠 천연을 바란 남자 너니 당신이 싫다고 그랬구나 어후 여기 kleine 압수에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오늘 무슨 일 있었는저래 oh gosh I can't believe you've done this 이 일은 일이잖아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막 잔인하고 자리고 36. 이렇게 또 사람을 힐링시켜주시느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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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턴 장춘호가 아니고 우상의 정신 파트너 공 파이팅 예 아 자 준비 됐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밥의 구름 사실은 내 거야 내 거야 고마워 서프라이즈 그냥 배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가다가 상와때 만나지 마시고 그러면 영화 바뀌겠네요 파이팅하니께서 주스 바로 그거야 아 아 아 아 아 감당 뭐라는 거야 여기 저기 이게 발발 얘기하더라고 이게 발발 얘기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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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시키지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